하우 휴 자 오늘의 꿀말리 크로우필누님의 스키비디토일렛 오리지널 스토리로 출발합니다 오 약간 분위의 거의 뭐 스키비디토일렛 실사판 같은데요 스키비디토일렛의 탄생기화입니다 과학자가 금지된 실험을 하고 와 근데 실험을 하다보니까 아주 끔찍한 생명체가 탄생을 해버리고 말았어 머리만 달려있는 아주 끔찍한 생명체가 탄생했죠 아 그래서 그 생명체가 이제 사라지고 만거지 아 결국 이 괴생명체가 세상 밖으로 나온게 스키비디토일렛 탄생의 원인이었군요 점점 괴물이 완벽한 형태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원래 그냥 그 스키비디토일렛 병맛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공포영화네 머리가 목도 점점 길어지고 오 징그러워 내가 알고 있던 스키비디토일렛은 모르게 아냐 그렇게 결국에는 변기쪽으로 튀어나왔고 눈이 쏟아졌고 와아아아 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 그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찐 퍼러의 영환데 어 지그러! 공포의 화신이 된 스키비 토일렛이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녔다는 거군요 자 이제 스키비 토일렛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된 이후에 그냥 그야말로 아비교환이 되어버렸어요 저거는 그 G 토일렛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 사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게 되죠 어 특수부대를 창설을 해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닥터 모리스가 이제 수장이었던 거야 과학자이자 이제 불실험가 음 이제 스키비 토일렛에서 막 분석도 해주고 거기에 대항해서 무기도만 만드는데 그들의 약점을 찾아봅시다 좋아좋아좋아 싹 들려버리고만 알아서 결국에 특수부대들 그래 이제 평범한 저걸로는 평범한 부대로는 막을 수 없어 자 새로운 플랜을 세운다고 했는데 경기괴물에 맞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카메라맨 프로젝트가 시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계획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을 카메라맨으로 만드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죠 아... 남은 요원들은 그 선택의 그 뭐... 여지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따랐어야 돼 와... 실험이 지난번에 따라서 그들도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스키비디 토일렛의 피로 그들의 이제 몸을 강화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몸도 뭔가 그 로봇으로 좀 교체되고 야 사실상 이제는 이게 인간이 아니라 로봇 아니냐 마지막으로 목... 목쪽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줌으로써 좀 더 똑똑하게 만든 그런 느낌? 오... 카메라맨에 이런... 투리가 있었을 줄이야 자... 복수의 시간이다 카메라맨이 탄생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죠 gonna take a making 시드 토일렛 등장이다 우와... 눈깔 리저... 삐잌... 여기서는 한 마을에 행복한 가족이 살고 있었고 행복한 가족이라는 건 벌써부터 사망플래그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병기들이 행복한 집까지 침략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니까 거의 뭐 진격의 거인급인데 얘네들 아 싸움 도중에 병기 머리가 이 집으로 떨어진 거구나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네요 아 존만 살아남은 거야 이 가족의 아빠만 생존을 한 모양인데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스키비 토일렛에 녹색 피가 이렇게 깔려져 있고 이건 또 무슨 떡밥인 것 같은데 지금 망인자 지난 상태에요 존 어? TV에서부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 저 초록피가 그 TV 안으로 들어가버렸네 아 스키비 토일렛 피가 TV 안에 이제 잠식이 돼가지고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지게 생명체로 말이죠 그렇게 TV에 살아있는 TV에 탄생이에요 어 TV가 존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은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갖게 될 거야 아 그래서 TV에 거래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들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어 그들의 TV가 이제 그들의 계획을 이제 이동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모두 게 준비가 됐고요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어 그건 바로 TV를 씀으로써 TV맨이 탄생하는 것이죠 TV는 몸을 갖게 됐고 완벽한 지성과 함께 새로운 초강력 기계 생명체로 탄생한 겁니다 TV맨 한번 파장 한번 싹 날려주면은 모든 병기 그대로 사르르르 녹아버립니다 아 이렇게 슬픈 스토리에 저 TV맨의 밝은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아이런하네요 나 TV맨 쭈